어 뭐야 딸기야? 우와 딸기다! 딸기를 보냈어? 아우 뭘 그런 걸 보냈어 아 전해주라고? 그럴 수 있지 우리 사이에 그래 내가 전해줄게 와 딸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잘 됐다 기끼요 오비키 기끼야! 어 설아다 설아 오늘 정말 덥다 뭐하고 있었어? 어 딸기 먹으려고 너도 먹을래? 응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왔어 같이 먹자 어 아이스크림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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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아이스크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있지 더 맛있게 먹는 방법? 요거트 빙수를 만들어 먹을거야 우와 빙수 맛있겠다 우선 우리 집에 이런 요구르트가 있거든 우와 요거트 빙수? 응 과일이랑 찰떡이겠지 찰떡이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얼려서 갈아? 빙수 기계 있어? 빙수 기계 없이도 다 만드는 방법이 있지 지퍼백에 요거트 우유를 넣어준 다음 잘 닫아주고 냉동실에 3시간 얼리면 돼 오우 어느 동안 과일을 만들어 줄거야 좋지요 요 왔어 피키? 어 텔라도 왔어? 내가 신기한 거 가져왔어 신기한 거? 뭔데 텔라? 우와 짜잔 용과야 용과 우와 이거 여름에 먹는 과일이잖아 응 베트남 과일이야 맛도 신기해 재밌겠다 같이 먹어보자 오 마침 잘됐다 지금 요거트 과일 빙수 만들고 있거든 거기에 딱 어울리겠다 정말이겠다 더 재밌어진다 하하하하 우리 과일 자르고 있어거든 과일 자르는 거 같이 하자 좋지요 키위도 잘라주고 오 예뻐 깍두 써이기로 잘라줄게요 칼 사용할 때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쵸 우와 이렇게 썰어 줄게요 상큼한 파인애플도 썰어 줄건데 오 조금 딱딱하서 위험하니까 칼 사용할 때는 어른들이랑 같이 해줘요 썩뚝썩뚝 예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배달 온 딸기 딸기도 잘라주고 오 예쁘다 마지막으로 용과 잘라 용과를 잘라주고 우와 용과 봐 엄청 예쁘다 껍질을 잘라주고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이렇게 꽉 빠져나 오 그 다음에 네모로 잘라줍니다 살짝 한 공포증 생겨 하하 그렇지만 시원하게 맛있겠다 그런데 빙수 기계 있어? 요거트는? 아 요거트 얼려놨지 봐봐 짜잔 다 얼었다 요거트 기계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이 요거트를 사정없이 뿌셔뿌셔 사정없이 뿌셔뿌셔 와우 비킨 너 머리 좋아 나도 유튜브 보고 만든거야 뿌셔뿌셔 어느정도 다 뿌셔졌으면 시원한 그릇에 부어주고 과일을 하나씩 올려주고 딸기를 넣어주고 우와 빨간색 예쁘다 키위 파인애플 용과 블루베리 오우 와 색깔 예쁘다 그치 오우 우와 엄청 많이 들어간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 꼭 쥬시에서 파는 과일 빙수 같이 생겼어 응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요거트가 있잖아 키키키 키키키 아 그리고 아까 서로가 가져온 아이스크림을 이 위에 얹으면 짠 와우 와우 진짜 너무 예쁘다 예뻐서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러다 더 녹지 오우 와우 진짜 예쁘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 그럼 과일 빙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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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이랑 블루베리랑 한입 퍼서 아이스크림 조금 넣고 먹으면 음 미쳤어 오우 우와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나도 먹어봐야지 우와 진짜야 빙수야 안에 요거트 넣은게 심의 한수가 요거트랑 과일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음 음 그리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이 더해져서 정말 너무 새콤달콤해 오호 색깔 오우 오우 하 rus 오우 마사 모든 좋아가 완벽히 어려졌다 아악 으음 음 으음 으음 정말 최고야 갑자기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어? 딸기가 잘 도착했나 모르겠네 해라 가보자 신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 너네 아줌마 오셨나 보다 그런거 보네 엄마 아름 하세 어 너희들 왔니 어 맛있는거 먹네 반가워 어 요거트 과일빙수 해먹었어 요거트 과일빙수 대단하네 저기 있는 빙수기계 찾았니 빙수 기계가 있어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힘들게 손으로 꼬셨는데 아이고 그 딱딱한 얼음을 아이고 어 근데 그 딸기는 어디서 난 거야 어 뭐 어디서 배송 왔던데 그래서 먹었지 아 그랬어 어떡하냐 저거 우리꺼 아닌데 뭐 우리께 아니라고 으 사과친 듯 역시나 오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우리가 물어내야지 뭘 하하하 당연히 우리껀줄 물어보고 먹을꺼 그랬네 아니야 집에 있으면 다 우리꺼지 뭐 뭘 물어보고 먹어 그냥 다 먹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양도 먹으니까 엄마 먹어봐봐 그럴까 어디 맛있겠네 어허허허 맛있어 하세요 최고의 맛이야 어허 진짜 맛이 좋네 새콤달콤하네 사고쳤는데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친구네 집에 와서 요거트 빙수 만들어 먹기 셋 성공 설아야 오늘 우리집 놀러올래 어 그럴까 뭐 재밌는거 해 탕으로 만들기 우와 딸기 탕으로 만들어서 아르득 아르득 소리나게 먹으면 너무 재밌고 맛있는 ASMR 먹방 우와 진짜 재밌겠다 알았어 이따가 나네 집에 꼭 갈게 꾹 응ري키 끼게요 여기 다들 조용 조용 조용! 수업한다 앗.. 핵힘習 기여 appelle 음 빅히이는 집은 18층이니까 rc 어흠 그래서 에덜넨 시 42 은 왜 안 눌려져 있지? 분명 눌렀는데 왜 불이 꺼져있지? 이상하다 왜 이러지? 왜 이래 무서워 안돼 비키야 서러 왔어 귀신 귀신 왔어 귀신? 어디서?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? 어쩜 여자 귀신이 야 서러야 너 진짜 귀신 본거 맞아? 다이어트 한다고 당 떨어져서 헛것 본거 아니야? 정말인데? 내가 잘못 봤나? 그래 잘못 본거일거야 당 떨어졌으니까 당 충전하자 당으로 만들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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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서러야 오늘은 뭐해? 이따가? 별일 없는데 그럼 이따 우리집 볼래? 오늘? 곤약젤리 만들어서 과일 넣고 과일 만드는거 하려고 나 그거 알아 엄청 예쁘잖아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지? 곤약가루 있어서 하려고 잘될 것 같아 좋죠 그럼 이따 너네 집으로 갈게 곤약 과일만두 만드는거 재밌겠다 근데 어제 그 엘리베이터 진짜 무서웠는데 아니야 별거 아닐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누가 타고있네 위험하진 않나보다 위험하진 않나보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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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이럴땐 폰 보는게 최고야 이것도 프음 혹시 이럴 땐 폰 보는게 최고야 안돼 영상een 번역u 으 으 으 으 으 어 서란아 백사잖아 백이야 진짜 귀신 진짜 귀신 어떤 이상한 여자가 맨발로 엘리베이터 탔어 맨발로 발 다칠 수도 있을텐데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서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세인아 너는 귀신 못 봤어 귀신은 나처럼 귀센 사람한테 안와 나한테 고개만 해봐라 내가 노래를 불러줄테니까 세인이가 노래 부르면 귀신도 이기긴 하겠다 당연하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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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cé 그나저나 설화야 요즘 너한테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네 으 무서워 아 아 갈때는 내가 같이 내려가 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또 호들갑 이어 복습하고 있는데 정신 사납게 학생이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있다 해 그게 뭔데 너네 그거 알아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택배기사 아저씨가 죽었대 어디 아파트 어 거기 오비키 너네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라고 응 너 소문 못 들었냐 뿌 어 그럼 귀신이 야 서 설마 왜 다들 기절이야 그럼 나도 기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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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적이는 새처럼 아 아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지 않게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나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삶의